영화의 세계여행 영화로 떠나는 세계여행 매시간 외국인 게스트를 모시고 영화 속 배경지로 세계여행을 떠나볼 건데요 시내체크인 오늘의 가이드가 되어주실 분은요 비정상회담 이웃집 찰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서 독일의 매력을 전파한 분이죠 니클라스 클라블데 줄여서 닉씨 굿앤타 굿모닝 굿모닝 정은님이 닉 방송에서 많이 봤어요 잘생기셔셔용 보내주셨어요 라디오도 참 오랜만이다 아 정말요 저희 지금 보는 라디오도 함께하고 있고요 9386님이 저 10월에 아이들이랑 가족여행으로 독일 간대요 너무 좋겠다 독일이 너무 커서 이번엔 베를린포함 북쪽 말고 남서부 중심으로 가려는데요 딸이 좋아하는 공주님 성 아들이 좋아하는 자동차 박물관 말고 또 뭐가 있는지 추천을 해달라고 마구마구 뭐 10월에 가면은 가족여행 가면 그 가족 중에서 아버지는 참 좋아하겠네요 옥토바는 10월이잖아요 옥토바 패스트도 있을텐데 남쪽으로 가면은 딱 그 시대를 가는 거라 이런저런 약간 즐거워하는 할 수 있는 거리하고 페스티벨 같은 거 많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거기는 맥주축제라고 하기는 하지만 아이들 위한 먹거리나 뭐 그런 것도 참 많아가지고 오 그래요? 충분히 가볼 만해요 너무 재밌겠네요 그 말로만 듣던 지원님이 독일의 빨간 지붕을 너무 좋아하는데요 아직 독일 못 가봤지만 여행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파란 하늘 아래 독일의 빨간 지붕이 참 예쁘더라고요 하셨어요 아 독일 너무 좋죠 비정상회담에 출연했을 때 막내 라인이셨는데 얼굴은 굉장히 동안이신데 언제 한국에 오신 거예요? 저 한 지금 10년 사니까 5월 되면 딱 10년 되는 거예요 딱 20초반에 20살에 대학을 그만두고 한국에 오게 됐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저는 일단 이제 만 16살 때 미국에서 국제고등학교 다녔는데 거기서는 이제 다양한 국적들의 친구들 알게 돼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아지아 문화에 대한 접근한 적이 있어서 와 진짜 180도 다른 문화하고 지구 반대편이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무조건 한번 가봐야겠다 그래서 근데 이제 가보면 저는 이제 문화 배우기 위해서 이제 역사 배우기 위해서 언어도 어느 정도 배워야 하는데 그래서 중국어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처음부터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이제 한국 친구들 축구하면서 전 많이 친해져가지고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생겨서 그래서 대학교 다니면서 원래 딱히 대학 다니는 생각은 그거는 없었는데 바로 해외 나가고 싶었는데 이제 해외 나가는 건 이제 쉬운 일이 아니니까 돈도 들어가고 그래서 대학교 다니면서 돈은 벌고 모아서 대학교는 진짜 아니다 그래서 그냥 한국 가자 그래서 비행기표 끊고 가기 전에 2주 가기 전에 2주 정도 엄마한테 아 엄마 2주 후에 한국 간다 얼마나 놀라셨을까 덕고만 해줬어요 아 그래도 한국 가서 이렇게 또 잘 되셨으니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오늘 함께 독일 여행을 떠나볼 건데 그럼 최근에 독일은 혹시 언제 다녀오셨어요? 최근이라고 하기는 너무 오래돼서 그렇구나 한 4년 정도 됐어요 아 코로나 전에 독일 하면 또 경제되고 맥주와 소시지가 맛있는군 학생으로도 또 유명하죠 저는 미넨에 냄비를 사러 간 적이 있어요 유럽 여행 갔다가 냄비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그 냄비를 되게 싸게 살 수 있다 그래서 그때 혼자 살 때라 사러 갔었는데 와 너무 화려하고 예쁜 거예요 도시가 그래서 깜짝 놀라고 뭐 소시지도 진짜 다르고 맥주도 너무 맛있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굉장히 좋았었는데 저는 몰랐던 선입견인데 몇 가지 또 선입견이 있다고 독일 사람은 재미없다구요? 저는 처음 들어봤는데 이거 되게 옛날 얘기죠 근데 아니 아직도 사람들 많이 그렇게 생각해요 재미가 없어요? 어떤 독일 사람 만난지에 달라서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약간 그 사람하고 얼마나 친해질지에 달라서도 좀 달라요 또 그 사람은 잘 모르는 사람한테 조금 냉정한 편이 있기는 해요 낯을 좀 가리시는 거네요 타인의 사생활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많지도 않은데 그리고 이제 언어적인 농담 독일 농담은 본욕해서 당연히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약간 그 언어가 알아야 이해하는 그런 농담들이 있는데 그래서 약간 뭐 영국 느낌이랑 비슷해요 그래서 영국 휴머 좋아하는 분들도 있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약간 좀 신사적인 독일에서 그럼 가장 인기 있는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다면 어떤 거예요? 저도 이제 독일 안 가는데 너무 오래되고 있어요 스무살일 때 다 한국에서 보내가지고 스무살의 사람들이 독일에서 어떤 예능이 즐거워하는지는 솔직히 잘 몰라가지고 제가 독일에 있을 때는 테파우 토탈이라는 예능 톡쇼가 있었는데 거기는 진짜 전세계 게스트들이 진짜 많이 나와가지고 거기 호스트가 자리여가지고 좀 많이 재미있었던 것 같아요 또 검소하다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 진짜인지 또 궁금하다고 검소하는 거 약간 심플하다는 뜻이죠 그것도 사람마다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다른 나라에 비해서 조금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검소한 건 좋죠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신의 체크인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떠나볼 영화는 뭘까요? 오늘은 작가 미상이라는 영화인데 2018년 만들었고 영화관에서 보여줬는데 전체적으로 2020년 제대로 개봉됐고 네 우리나라에서 약간 미술하고 화가에 대한 영화이지만 그래도 역사적인 배경에 꽤나 있는 영화예요 영화가 좀 퀴지만 생각보다 중간중간에 그렇게 지루하지는 않아요 맞아요 2020년에 만들어진 영화 2020년에 개봉을 우리나라에서 했습니다 작가 미상 영화 타인의 삶으로 유명한 플로리안 헨켈 폰 도넛스 마르크 감독의 작품이고 톰 쉴링 폴라비어가 주연을 맡았습니다 혹시 못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한 줄거리 소개 부탁드려요 네 제가 직접 줄거리 해주는 것보다 한번 한국에서 얘기할 수 있는 줄거리 하는 것 좀 더 빠를 것 같고 제가 하면 너무 길어질 것 같고 그래서 살아있는 가장 비싼 화가로 불리는 깨하드 한국의 한글? 깨하드 히다의 실화로 영화한 작품입니다 2차 세계대전의 끝머리에 어린 쿼트 잘 돌봐주던 이모가 있는데 그 이모가 조현병 증상이 보이니까 나치 우색학을 돌먹이며 이모를 가실로 보내고 거기서 살해당하는 거예요 그 이후로 미술학도가 된 쿼트는 이모와 이름도 같은 여학생을 알게 됐는데 어느 정도 닮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꽤나 있어요 그래서 그 여학생 만나서 사랑이 빠진 거예요 사실 그녀의 아버지가 그 당시에 이모를 추기라고 했던 이사인 거고 그런데 쿼트도 그건 모르고 그 엘리자베다는 여자도 그건 모르고 심지어 그 아버지도 그건 모르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나치의 그런 잔인했던 시대상도 담긴 영화인데 진짜 독일 사람들은 이런 역사의 오점을 숨기지 않고 반성하는 데 참 진심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럽기도 합니다 독일에선 역사를 가르칠 때 어떤 걸 또 특히 강조하는지 오히려 특히 강조하는 것보다 그대로 팩트 알려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과거는 영서할 수 있어도 잊으면 안 되는 약간 그런 느낌으로 많이 가르쳐준 것 같기는 해요 요즘은 또 어떤지 한번 솔직히 동생들한테 물어보기는 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독일인으로서 내가 독일에 대해서 자랑스러웠다는 거는 이제 진짜 한국 와서 처음 그런 느낌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한국 사람도 이제 애국심이도 좀 많이 가지고 있어가지고 독일 사람으로서 그거 처음에 되게 어색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만큼 우리 역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 배우고 있어요 이런 역사적 이유로 독일에선 또 인종차별이 중범죄라고요 범죄는 범죄죠 그냥 인종차별까지 그런 생각들 가진 건 범죄는 아니죠 법은 이제 어떤 생각하라는 거 정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인종적인 발언이나 홍보 인종차별적인 행동하자 그런 발언하는 거는 범죄고 연락하지 약간 좀 엄격해요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인종차별이 거의 범죄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영어 작가 미상에서 떠나볼 첫 번째 여행지 만나볼까요 바로 드레스댄입니다 나츠를 옹호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가 해고를 당하고 드레스댄에 살던 집마저 뺏긴 채 변두리로 쫓겨난 상황에서 이모는 어린 코르트를 데리고 드레스댄의 미술관에 다녀옵니다 그리고 집에 가는 길 버스에서 드레스댄에 살았을 때의 추억을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드레스댄은 역사적으로도 유명한 도시죠 네 그러나 유명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 되게 아름답게 생각하고 진짜 불만한 도시에요 이제 아직까지 전쟁의 흔적도 많이 찾을 수 있는 도시이 있기도 해요 2차 세계대전 그 머리에 연합 작전으로 미국하고 영국 군인들이 폭탄 약간 비행으로 폭탄 던지고 그런 거 있어가지고 이제 전쟁이 끝나서 그 이후로 이야기가 많았어요 굳이이고 아무리 전쟁이어도 아무리 거기 군인이 있어서도 이제 범죄인지 아닌지 너무 약간 시민들도 많이 죽어가지고 너무 문화적인 역사적인 건물들도 많이 부서져 있어가지고 이야기가 많았지만 아직까지 그런 흔적들이 여기저기 높을 수는 있어요 아휴 모든 전쟁엔 참 평범한 사람들의 삶도 부서지는 것 같습니다 드레스댄은 그래서 제거는 된 건가요? 되고 있다고 보면 돼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도 되게 좋은 거는 이제 도켈에서만 아니고 이제 영국 군인들도 합쳐서 이제 그런 비행기 폭탄 던지고 뭐 그랬던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영국에서 드레스댄 약간 트러스트 펀드코의 그런 그 정도에서 돈이 모여서 도와주기도 했고 여러 가지 나라에서 도와주기는 했어요 드레스댄에서 이제 유명한 그리고 문화적으로 중요한 건물들도 많아가지고 이제 그건 대구는 있어요 그리고 또 그대로 놔두기도 하죠 네 네 약간 모던하게 현대스럽기는 바꾸지는 않아요 그대로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중요한 장소라 독일 학생들이 또 수학여행 같은 걸로 많이 찾을 것 같은데 드레스댄에서는 어딜 가면 좋을까요? 드레스댄은 일단은 전체적으로 도시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냥 그 분경 참 즐거워하고 전체적으로 독일에서 유행하면 추천하고 싶은 거는 그냥 무작전으로 걸어가는 것도 참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아요 애초에 건물들은 오래되고 오래됐고 한국에서 볼 수 없던 건물들이라 그 분위기만 진짜 약간 예를 들어서 민나잇 인 페리라는 영화가 한국에서 되게 유명하잖아요 유럽 가면은 그냥 걸으면 그런 느낌 그런 분위기들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맞아요 저도 그냥 걸었었는데 그냥 걷는 데가 다 너무 예쁘더라고요 자 우리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정말 많은 영화에서 쓰였던 노래를 골라봤습니다 독일의 배우이자 가수였던 네나의 노래입니다 영화 왓츠맨에서 99 루프트 벌룬 네 영화 작가 미상에서 떠나볼 다음 여행지는요 디셀 도르프입니다 미술학도가 된 쿠르트가 표현의 자유가 허락되지 않는 동독을 떠나 비교적 자유롭게 작품을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서독의 디셀 도르프 미술학교에 입학하는 장면입니다 통일전엔 동독은 좀 억압적이고 서독은 좀 비교적 자유롭고 이렇게 좀 차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요즘은 어떨까요? 그 당시에는 전쟁 끝나고 독일을 거의 익히는 척으로 나누게 되는 거라서 한국에 대한 관심이 생기는 이유가 그런 비슷한 점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죠 차이점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가보면 그런 흔적들이나 그런 정신적인 남아있는 생각들이 있기는 한데 모르면 솔직히 이제 거의 모를 거예요 근데 건축에서는 많이 티가 나기는 해요 왜냐면 이제 독일에서 워낙 건물들이 오래돼가지고 유지하려고도 하니까 그 공사주의, 동독은 공사주의였으니까 그 공사주의적인 건물 사체, 건축 사체가 그런 특징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도 이제 트레이스는 그 동독 쪽이고 이제 트슬더프는 저쪽이니까 되게 잘 표현했던 것 같아요 애초에 저도 이제 영상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그 색보정으로 표현했던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되게 괜찮았어요 아 그리고 여기서 하나만 이야기해주고 싶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헷갈릴까봐 이제 어 동독이었는데 서독으로 갔다? 그거 그렇게 쉽나? 그거는 아니고 이제 문당되어 있을 때 처음부터 벽이 있는 건 아니었고 그거는 이제 넘어갈 때 이미 위험했는데 벽이 없으니까 넘어갈 수는 있었고 근데 이제 이 작가가 넘어가고 나서 한 몇 개월 후에 이제 벽이 생겼다고 하던데 그래서 그건 헷갈리면 안 되고 나중에는 이제 벨린이나 가시게 되면 거기 벨린 벽도 보고 이제 얼마나 많은 사람들 이제 자기 삶 희생하면서 넘어가려고 했던 이야기들 많아가지고 그렇게 쉬웠던 일은 아니라고 해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렇군요 슬더프는 우리나라에선 고 백남준 선생이 예술대학 교수로 있던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독일에서 손꼽히는 부자도시라고요? 저도 이제 슬더프는 가보기는 했어요 근데 그거는 거의 20년 전에 제가 학기에서 경기 때문에 가본 적은 있는데 그래서 기억이 딱히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을 거예요 경기만 하셔서 구경하러 가지도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보면은 슬더프는 독일에서 나름 근도시이고 아마 일곱 번째로 가장 근도시이고 조금 됐지만 2012년에는 톱10을 살만한 도시 전세계에서 톱10 살만한 살기 좋은 도시라고 버피기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살기는 좋은 도시라고 하고 동네도 예쁘고 거기에 유명한 거는 독일 스타일 카니벌도 있어가지고 그거 독일에서 유명한 도시가 세 개였는데 그 중에서 하나예요 약간 그 분장하고 이제 뭐 놀고 사탕 던지고 애기들 사탕 받고 그런 거 있어요 아우 재밌겠네요 너무 진짜 가보고 싶은 그런 도시인 것 같아요 아유 벌써 시간이 다 됐다고 오늘 시내 체크인 영화 작감 이상으로 독일 여행을 떠나봤습니다 정말 영업 당했어요 가보고 싶네요 진짜 아유 곧 가보세요 네 아유 오늘 또 감사했습니다 제가 감사하죠 우리는 광고 듣고 다시 만나요 박하산의 시내 텀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내일은 박혜은 편집장님과 함께 한 주간 영화계의 핫한 이슈를 전해드리는 위클리 매거진으로 꾸며드립니다 은경님이 캔디 봄 가뭄에 도움이 되는 좀비가 반가운 날이라고 봄비를 오타로 써주셨나 봐요 너무 재밌다 헤어와 오에스트에서 한효주 천우희의 봄아가씨 신청해요 하셔서 지금 깔아드리고 있죠 이 노래와 함께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도 영화처럼 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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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봄아가씨 가슴을 에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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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지 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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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